스킨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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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올파이터 하나보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1일 1강 1일 몇 방 하시나요? 저는 요즘 1일 1앰플로 피부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듯한 스킨케어 방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츠스킨의 파워템 포뮬라 싱글 오리진 앰플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기억하시나요? 제가 이 제품도 네이버 갓신상 때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진시될 리뷰가 토했는지 이번에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게 구매하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또 작년 연말에 제가 시콜에서도 이 제품 발견하고 헉! 내가 리뷰했던 제품인데 하면서 정말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박하게 1일 1앰플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일 1백의 시대는 안녕히 계십시오 1일 1앰플 보통 앰플하면 이렇게 막 30ml 50ml 한 통에 담겨있는 제품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디츠스킨 파워템 싱글 오리진 앰플 등 미스 앰플 1일 1앰플이라는 말처럼 매일매일 새 화장품을 쓰듯 신선하게 앰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총 10가지의 앰플이 내 피부 고민에 따라서 쏙쏙 골라 쓸 수 있는데요 사실 피부 상태가 매일매일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날은 막 더워가지고 유분기 뿜뿜하고 모공이 약간 늘어져 보이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에는 또 칙칙해 보이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속당김이 심한 날도 있고 저는 이 제품 약간 한가지 제품 좋다고 막 입소문 듣고 샀는데 별로여서 딴거 또 사야되나?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스킨케어마저 1일 1앰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일 펜강 이런 말처럼 트렌드있게 한번 스킨케어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? 안전한 고투명 플라스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유리 파편이 튈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유리가 아니니까 손이 베이 염려도 없겠죠 앰플의 목에 남아있는 부분은 탁탁 두들겨준 다음에 목 부분을 잡고 톡 하고 따주시면 됩니다 약간 목을 따준다라는 표현은 조금 글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요거는 탁잡고 톡 하고 뜯으시면 됩니다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 준 다음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요거 앰플 하나로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고 나면은 요 아까 딴 요 부분을 쏙 꽂아가지고 보관을 한 다음에 저녁에 한 번 더 발라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해야지 200%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? 하나문호가 사용하고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부 상태에 골라 쓰지만 특히 저의 피부에 가장 큰 고민은 홍조 모공 색소침착 속당김 비한테만 금지상황이 있는게 아니죠 피부에도 금지상황이 있어요 이런 홍조, 속당김 요런 것들 다 금지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랑 모공이 더 퍼지고 자부해선 때문에 색소침착은 더 깊어져 건조함에 피부 당김도 침해지고 그럼 피부 금지상황 제가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속당김이 자주 느껴지는 날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준 뒤 GF 더블 보습에 발라줍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진짜 물건이에요 바르는 즉시 피부에서 진짜 물광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겉에 부분만 이렇게 광이 돈다 그건 또 아니에요 만져보면은 속이 진짜 쫀득쫀득해요 물기를 확 머금어가지고 속광까지 꽉 잡아주는 느낌 또 더운 날씨라서 모공이 조금 번들거려 보인다 매끈 보송을 꺼내듭니다 얘는 좀 산뜻한 타입이에요 끈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싹 발리는 그 발림성이 정말 맘에 들어 또 트러블이 지나고 난 자리 자외선이 요즘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색소침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DC, 비타 생기를 꺼내들었어요 토넘효과와 생기를 같이 주는데 요게 그냥 토넘효과만 주는게 아니라 속은 또 촉촉하게 잡아주는데 토넘효과와 생기를 같이 가져다줍니다 마무리로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VE 촉촉 윤기를 발라주는데요 마무리를 해줍니다 수분 코팅을 해주는거죠 수분 코팅을 해주는거죠 수분 코팅을 해주는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총 4개의 앰플을 사용을 해서 법방, 흑방, 물방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말씀 여름에 스킨케어 하면은 여러개 바르면 흡수가 잘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공통점이 앰플이 다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바를 땐 눈같은데 바르고 나서 만져보면은 여기 속부터 각질 사이사이로 이렇게 타고들어가서 적당히 계속 해결해주는 여름이라 스킨케어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저는 여름 앰플로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형이에요 요즘 또 마스크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더욱더 스킨케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화려한 중형이 나를 감싸는 듯한 스킨케어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아주 대놓고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또 대놓고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잇츠스킨이 앰플 명마입니다 앰플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력 판매당 2천만 앰플의 노하우가 바로 요 제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한테 궁금하시죠? 요청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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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